잠깐 쉴 시간을 가질 겸 저희가 팀 소개를 할까 합니다. 누구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저희 팀 누구인지 모르죠? 모르죠? 아 저희 신가 봐요. 죄송합니다. 저희 팀 누구인지 모르시죠? 네 그래서 저희 팀을 간략하게 소개를 할 겸 멤버들의 쉬는 시간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팀은 M.A.X. X.A.M이라고 쓰고요. 읽을 때는 M.A.X라고 읽으면 됩니다. 이름이 말하면? 네 M.A.X의 철자를 한 번 더 써주시면 저희 팀 이름이 되고요. 편하게 M.A.X라고 읽어주시면 저희 팀 이름이 돼요. 페이스북, 인스타, 유튜브, 네이버, 다음 다양하게 SNS랑 포토 사이트에 검색하시면 저희 정보 많이 나오니까 많이 검색해 봐주시고 공유하게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공유해 주실 거죠? 오케이 이렇게 친구를 콕콕 찌르면서 어떻게 찌르라고요? 그렇죠. 아우, 네. 아우, 기숙 합격했는데 아우, 좋아요, 좋아요. 기분이 좋습니다. 콕콕 찌르면서 아, 얘네들 진짜 또라이 같은데 너무 재밌어. 라고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이것대로 이 드립이 고집을 왔네요. 많이 써먹었어요, 이제 털을. 아, 그렇게 팀 소개 이렇게 간략하게 해봐드렸고요. 어차피